호남대학교 이곳은 호남대학교의 정문입니다. 호남대학교는 지방화, 세계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정보와 사회의 능력인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웅장한 건축미를 뽐내는 대학본부는 호남대학교를 대표하는 건물로 입학관리처를 비롯한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돕는 학교의 여러 부처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호남대학교의 지식과 지혜의 전당, 중앙도서관입니다. 호남대학교의 도서관 내부에는 사과를 비롯한 전자종보실, 열람실, 스터디룸 등의 다양한 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 휴식과 커뮤니티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도서관 맞은편에 위치한 복지관에서는 학생식당, 카페, 은행, 우체국 등의 복지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하관은 경영계열 학생들이 공부하는 건물입니다. 내부에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실습실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실제 항공기와 호텔 내부를 그대로 재현해내어 학생들의 현장감 있는 실습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각종 문화행사가 열리는 소강당도 상하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은 건학관입니다. 건학관에서는 주로 복원계열 학과의 강의와 실습이 이루어집니다. 건물 내부에는 응급구조학과를 비롯한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실습실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IT 스퀘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IT 기술의 발전과 미래기술 등을 체험하고 교육하는 IT 융복합 전시관입니다. 이곳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역사를 알 수 있는 전시실을 비롯한 진로직업 체험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등산 자락에 위치한 기숙사는 재학생들의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공간으로 약 1,400명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교격을 갖춘 천연 잔디구장과 피파가 공인한 인조 잔디구장은 호남대의 자랑 중 하나입니다. 잔디구장 옆 문화체육관에서는 다양한 스포츠 경기와 입학식, 졸업식 등이 개최되는 문화체육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만나본 호남대학교 캠퍼스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도전에 호남대학교가 힘찬 날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학생이 행복한 대학, 호남대학교에서 만나요. 안녕!